사실 오늘 초대 손님이 있어요 초대 손님이 있어요 이름은 엄지라고 하는데 인사야 엄지야 안녕하세요 엄지라고 해요 귀엽죠 박 엄지에요 항상 볼이 이렇게 발그레 하답니다 엄지에요 엄지가 지금 댓글을 보고 있어요 엄지한테 한마디씩 해주세요 항상 시종일관 이렇게 웃고 있답니다 엄지는 성별이 없어요 자웅동체랍니다 엄지 신났다 엄지 신났다 엄지는 지금 1270살이에요 하루에 한 살씩 먹거든요 귀엽죠 엄지랑 이제 대화하세요 엄지는 춤을 잘 춰요 저랑 다르게 엄지는 꿈이 검지 엄지 엄지는 꿈이 검지래요 검지 왜냐면은 검지가 엄지보다 키가 크거든요 나중에 검지도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제 엄지 들어가 인사하고 안녕 보냈어요 재밌다 재밌다